한국 불교 학회에서 탄어스님 40주기가 돼서 탄생 110주년 특별 학술대회를 했는데 그때 왔어요. 그때 와서 제가 원래 코로나로 몇 달 쉬고 이렇게 저기를 못해서 스님의 추모제 때 못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40주기 때 이제 새로 선악강설이라고 녹취를 풀어서 책을 내고 그래서 봉정식을 하면서 고마운 들 몇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못 왔거든요. 자연스님이 갑자기 즉석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지스님께서 저를 전달하는 학회 앞에 그걸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님이 12월 달에 법회를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계속 와야 된다고 그래서 800명 모아줄게. 막 그래요. 800명에서 1000명 가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먹은 놈은 말이 없어요. 감사패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궁금했어요. 진짜 금강경을 독성하시려고 1000명씩 오셔서 하는가. 와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정말 이러한 정말 대단한 신심이라면 한국 불교는 다시 이 오대산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타노스님이 법문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법상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미친 사람 아닌 사람이 없다. 옛날에 겸허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대중들이 너무 많이 오는 모임치고 사이비종도 아닌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등강경을 독성하신다 하니 이거는 진짜 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력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느끼고 저도 힘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자연스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세나비 같아요. 돼지띠 같은데 제가 이제 타노스님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오대산스님인 줄 알아요. 이제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오대산스님 됐다 그러고 그래 이제 타노스님 연구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통강스님 정강을 받아서 타노스님 그래도 항맥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정강을 받을 때 통강 큰스님께서 이러셨어요.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제자들에 못하는 일을 스님이 해줘서 참 감사하다. 그러시면서 타노스님이 복이 많다 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스님이 아주 간곡하게 하셨던 말씀이 타노스님은 오대산만의 스님도 아니고 한국 불교의 스님만도 아니고 이분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큰 스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많이 못해드렸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월정사에서 주지 큰스님하고 우리 자연스님하고 이 선양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50년 전에 하셨던 타노스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무시하고 했었는데 지금 다들 아주 놀라고 있죠. 옛날에 이제 히말라야 산에 설산이 다 녹는다 했을 때 50년 전에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걸 전 세계인들이 따라한다 했을 때 옆에 제자 스님들이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있을 때인데 한국의 정신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시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음향이 평등해지는 시절이 온다. 그 산하제안 그걸 왜 하냐. 우리 산하제안을 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그럴 때 타노스님은 이제는 여성이 인권이 신장되고 음향이 평등해지면 저절로 언젠가는 다 이렇게 아기를 적게 낳을 텐데 지금 그걸 뭐 하러 제안을 하냐. 지금 국가에 인구가 좀 많아야 힘도 있고 하지 그거 저거 할 필요 없는데 이러셨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암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왜 그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생암지옥이라 그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싱크홀이라 그렇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왜냐하면 지 땅 속에 이제 불기온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얼어있는 것들이 녹으니까 이렇게 땅이 꺼진단 말이죠. 단순하게 지하철을 하고 뭐 밑에 땅을 뚫는다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땅 전체가 지구가 여름이 됐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스님이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걸 보고 저도 의아했죠.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고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스님의 모든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많은 느낀 게 아 타노스님은 진짜 엄청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목도 오늘 법회 제목도 자연스님이 그냥 잡아줬어요. 오대상과 타노스님 화래예요. 자연스님께 스님하고 저하고는 오래됐고 친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이게 이제 승복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오래돼서 스님 같지 않은 분도 가끔 있는데 스님 같은 경우는 진짜 스님이다. 빨간 벗겨놔도 스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대중과 함께 하고 있고 솔직하고 제가 예전에 가끔 그랬어요. 스님 너무 말이 아슬아슬해.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거의 경지를 넘어선 것 같아. 이제 아주 자유자재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자연스님이 약간 좀 반대편에 있어요. 그죠? 저는 좀 어려운 걸 위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보니까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아 이게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한문을 공부를 하고 왔어도 어렵고 해서 제가 어려운 것들 위주로 이제 알게 된 걸 좀 어떻게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불교대학 강의를 다 했지만 그게 이렇게 촬영된 것도 다 했지만 그런 거는 영상을 올리고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도반도 만들고 스님들께 법문도 듣고 차도 마시고 산에 등산도 하고 그렇게 참선도 배우고 하면서 불교 교리를 배우고 한국 불교사나 부처님의 생애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건 강의를 이제 있어도 안 올렸고요. 좀 하다가 어려우실 만한 것들 뭐 화음악이나 뭐 용수의 중론이나 성가기감이나 뭐 선문 염송이나 이제 이런 거를 대학원 좀 되는 이제 어려운 과목들을 위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공부할 때 저는 탄어스님 책을 교재로 많이 해서 봤습니다. 화음이라든지 뭐 사교 사집 같은 걸 다 탄어스님 책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탄어스님을 연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연구하신 분이 앞에 없어서 박사 학위 논문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지혜롭고 특히 한국인들은 공부가 아주 공부꾼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 공부귀신들이 아주 널렸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공부들을 하실 분들을 위한 대학원급에 해당하는 공부들도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위주로 강의를 해서 제꺼 강의들은 어렵다 그래요. 하지만 공부를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이 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위주로 하고 대중들 아주 좋게 쉽게 많이 신심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자연스님이 다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어스님이 예전에 저는 탄어스님이 이제 자료를 모으려고 많은 분들한테 다니면서 여쭤보고 다녔는데 이제 오대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이제 월정사도 있고 상원사도 있는데 정멸보궁이 있죠. 그죠. 제가 어디 이제 예전에 공부하시던 분들한테 이렇게 탄어스님이 여쭤보고 다니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오대산의 정멸보궁이 한국 전체의 백두대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랍니다.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백두대관이 쭉 흘러와서 지리산을 거쳐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는 그 기운에 한복판이 이 오대산이 있고 그 핵심이 정멸보궁인데 예전에는 공부하신 분들이 해제처리 되거나 하면 이제 위에 분들은 내려오시고 밑에 분들은 올라오셔가지고 정멸보궁에서 한 번씩 만나셨대요.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도인분들이 스님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당대의 도인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만나고 서로 확인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가하셨다는 분을 내가 한 분 뵌 적이 있어요. 아주 젊을 때 갔다고 그때 탄호스님이 스님이시니까 여기 월정사에 계시니까 스님이 좌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스님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여기에 그렇게 계신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도반들이 전국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딱 만나서 딱 얼굴 보고 간대요. 이번 생에 또 누가 와있네 거기서 있었나 이러고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참 와서 할 때에 그때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 같은 것이 이제 무엇으로 봤냐면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시초로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타하너스님이 1983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1983년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 갑자년부터 1984년이 갑자년이에요. 내년 갑자년부터는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아주 특별한 세상이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대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보니까 1984년부터 역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원갑자의 시작이라고 해요.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가 세 번씩 있는데 하원갑자가 시작되는 게 1984년이고 이때부터는 건도의 시대가 곤도의 시대가 된다. 주위에 건깨가 있고 곤깨가 있잖아요. 건은 남성적이고 하늘이고 건은 여성적이고 땅인데 건도의 시대가 1984년부터 곤도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이 도취되고 가불이 도취되고 그다음에 민본군말의 시대가 온다. 임금이 저 마지막 자리에 있고 일반 서민 백성들이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온다. 이렇게 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1984년부터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신호가 아시안게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때 여성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하고 여성학도 등장을 하고 민주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오면 탄호수님이 그러셨어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목적은 자각에 있다는 거예요. 자각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근본자리를 자각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게 종교인데 이제는 하원갑자부터는 1984년부터 세상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근기가 평등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대중들이 지혜가 훨씬 늘어난다. 화엄이 열린다. 화엄세계가 열린다. 무예세계가 열린다.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안에 우주를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사무에복계의 화엄의 세계입니다. 화엄이 열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니 절대 권력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다 지혜를 공유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이러한 시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초종교 사회가 된다. 종교라고 하는 게 종파를 떠나고 네 종교 네 종교를 떠나서 초종파 사회가 오면서 이제 불교도 세퇴하고 기독교도 세퇴하고 천주교도 세퇴하고 이슬람도 세퇴하고 다 세퇴한다. 근데 이제 극단주의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조주의들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종교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그래서 탄호스님은 회통사상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 진리는 같다. 이래서 이제 스님이 그때부터 설파를 하신 거고 그러면서 종교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걱정거리를 끼쳐준다. 그래서 이제 자각의 종교였는데 이제 종교가 자각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이래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종교들이 위험하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도가 돈한테 졌대요. 도가 돈한테 졌대요. 탄호스님 말씀이에요. 정신이 물질한테 졌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숭상해야 될 종교가 물질한테 졌대요. 이제 8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가 성장을 해서 물신숭배 사상이 이제 팽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물질한테 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했다 이거예요. 종교가 타락했다. 이런 세상이 오면 이제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교하고 불법이 살아남는다. 모든 종교 가운데 종교는 색채가 다 줄어드는데 불법이 살아남는다. 사람의 마음법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에요. 맞죠? 명상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 색채를 띄지 않는 명상이 이제 아주 대세가 돼서 전 세계에서 다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쭉 쫓아가보면 불교예요. 부처님의 참선에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교 색채를 많이 띄지 않아도 결국은 하다 보면 다 알고 보면 불교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가 학원에 다니는 분이 요가가 여러분 인도에서 육아 행파가 유식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그걸 수행을 누가 압니까? 그냥 가서 요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말로 라마스테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쭉 들어가 보면 인도에서 수행했던 분들이 하셨던 거구나 이게 알게 되듯이 명상도 쭉 하다 보면 나중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부처님에게서 나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법이 산을 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보면 오대사는 이제 옴비라고 저기 명상센터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리고 수행 위주로 하고 불법 위주로 이제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 빨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세기 오면 전부 이제 온라인 세대가 오는 거죠. 화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전기전자 다 모이지 않아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법회도 활성화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그 포교와 전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타노스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통강스님께서 저보고 그때 이제 스님이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저한테 타노스님 연구하려면 불교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분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분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역학의 대가를 좀 알아야 된대요. 역학, 술학 뭐 이렇게 여러분 사주, 관상, 풍수 뭐 이런 거죠. 타노스님 공부하려면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10년 그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타노스님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배우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놀라운 게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를 그래서 보면서 다니면서 봅니다. 오대산의 정멸보국은 어떤 곳인가 오대산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강의를 할 때 풍수 얘기를 하면 댓글에 막 불교가 왜 풍수를 얘기하냐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수는 불교에서 나왔죠. 아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풍수지리 시조가 도선국사잖아요. 그럼 도선국사 이전에는 자작률사는 도선국사 이전인데요. 그러면 이 털을 잡으실 때 모르시고 잡았을까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표율사 이런 분들이 자리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다 본능적으로 알아서 잡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밖에서 들어오셨잖아요. 카페건 어디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문앞에 자리 잡는 사람 있어요? 저기 구석에 전망 좋은데 벽에 창문가 이렇게 쭉 이거부터 보잖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에요. 본능이라고.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이 왜 풍수지를 몰랐어? 저의 이론이에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나무 아래에서 성불하셨고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렇죠? 룸비니의 아쇼카나무 무수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셨고 구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사라쌍수 나무 두 개 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인도는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수는 장풍득수 아닙니까? 바람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벽을 등지거나 옆에 이렇게 끼고 있으려는 건 어디서 바람이 쑥 돌아서 나를 치지 않게 하려고 안전한 곳을 구하기 위해서 벽이나 문이나 옆에 이렇게 바람이 치지 않는 곳을 앉는 게 본능입니다. 몸에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람을 막고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산임수지만 인도는 산이 없으니까 나무가 배산이 돼주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고 부처님도 그러세요. 왕들에게 나무를 제발 좀 베지 마라. 숲을 좀 만들어달라.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절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됐죠.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정진을 하신단 말이에요. 빛 추위나 더위를 피해서 그게 다 똑같은 거죠.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미신이라고 그러지. 이거 알기 어려워요. 하늘의 세계보다 땅의 세계가 더 어렵습니다. 바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전에 도선국사 이전에 벌써 다 눈 밝은 분이 이렇게 다 전국을 세팅해서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최고의 명당을 천년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예전에 다 눈 밝은 분들이 다 알아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참선을 하셔가지고 시만이 열리셨을 때 도가 터져서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대산 같은 곳에 자정열사가 오셔서 털을 이렇게 다 잡아놓았잖아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도 정멸보궁이 아주 봉정함에 가면 거기 잡아놓으셨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밝은 선지식들이 다 해놓으셨는데 불교는 말이죠.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조선조 500년 유교의 풍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신이라 그러고 아주 안 좋은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계시면 예를 들면 천명이 모이셨으면 여기는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신불이 천명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부처니까. 법신불은 한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 법신 하나밖에 없어요. 천명이 있어도. 그러면 법신이라고 하는 게 본각의 세계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이 성불에 있는 상태. 그러나 각자 각자로 놓고 보면 다 차별이 있어요. 그쵸? 그걸 차별산매라고 해요. 각자 각자 업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불성을 가진 걸로 보면 하늘에 달이 하나이듯이 태양이 하나이듯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땅은 말이죠. 땅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차별이 있어요. 어떤 데는 물이 있고 말이죠. 어떤 데는 바람이 불서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부처님 이래로 모든 큰 스님들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면 평등이잖아요. 이게 절입니다. 맞죠? 자 지금 보세요. 월정사에 큰 법당이 있어요. 저기가 위에 눈이 제일 먼저 녹는다면서요. 아시죠? 다른 정각에 비해서 위에부터 눈이 싹 녹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스님들 요사체로만 쓰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스님들은 그 옆에서 지내시고 다 같이 똑같이 새벽에 갈 때 똑같이 가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대산 정멸보궁을 어떤 한 스님이 쓰는 게 아니라 그쵸? 전 대중이 누구나 평등하게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대승풍수다. 우리 불교는 소승풍수가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자식만 잘 되자고 비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가지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만들자. 소승풍수가 되면 안 되고 대승풍수가 돼야 되고 사익이 아니라 공익풍수를 한 거죠.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것만 찾으려고 했던 곳들은 다 비어있어요. 좋은 땅도. 나는 아까워요. 저기 오죽헌에 말이죠. 율곡이 태어나셨던 그죠? 거기 그 방이 비어있잖아. 안 쓰잖아요. 맞죠?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밖에 못해요. 일본의 절들에 가면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맞죠? 바깥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죽헌이 신사임당도 거기서 태어났고 율곡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맞죠? 어머니가 애기 낳으러 친정에 가서 율곡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용실이라고 있어요. 꿈에 용을 보고 해서 목용실이라고 방이 조그마하네요. 근데 그 방 비워놓고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가문 거니까 우리 지역 거니까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큰 스님이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냥 진영 하나 붙여놓고 또 씁니다. 맞죠? 다 끝까지 여기서 큰 스님이 나올 수 있게 누구나 와도 기도해서 성진해서 좋을 수 있게 이게 우리 불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국보 보물 건물 안에도 일본 같으면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우리는 다 들어가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가면서 국본데 그렇죠? 삐걱삐걱 나무소리를 내가면서 절을 하고 거기를 하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써야 되죠. 써야 되죠. 만인에게 열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 여기 와서 다 좋은 기원 받고 마음을 회복해서 가라 이거예요. 다시 제기를 하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풍수지리의 원리고 이게 이제 불교 풍수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나누면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누면 돼요. 그게 불교의 이치고 우리가 이게 대승의 힘이고 보살 사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천년고찰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도사가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 도량이 좋아야 되고 도반이 있어야 된대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답니다. 그래서 역대 이유로 여기에 오대산에 끊임없이 큰 스님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치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은 그러면 큰 스님들이 아무데나 사셔도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그냥 회상을 열어도 대중들이 많이 모이시게 되겠지만 그 어른이 가시고 나면 좋은 땅에다가 기도처 수행처를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좋은 분들이 이제 견성 성분하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대산 같은 곳은 위대한 성지죠.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정멸보공에 기도하러 공부하러 참선하러 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가 좀 안되면 하여튼 천년고찰이라는 곳은 다 좋으니까 가셔가지고 정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리산에 상무조함 같은 거 있잖아요. 상무조함 같은 게 보조국사가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곳이에요. 지금도 몇 칸 안 되는 조그만 그 집 하나가 유지가 돼서 형기스님이란 스님께서 정진하고 계시잖아요. 희유한 일이잖아요. 그 보조국사만 해도 800년 전인데 그런 게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국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기도도 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Tangled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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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